오랜만 나는 뭐 녹음도 하고 곡도 쓰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어요 한국분들 댓글 좀 올려주세요 네 렌즈 끼고 있어요 녹음이라니 녹음은 언제나 항상 하지 오늘 저녁은 안 먹었고 아까 운동하고 아는 형이랑 샤브샤브 먹었어요 샤브샤브 맛있었어 요즘에 조금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증 무기력해 컨디션을 올릴 방법을 찾고 있어요 태민이 무브 당연히 봤죠 태민이 연습할때도 가고 그랬었는데 연습실에서도 보고 콘서트장에서도 보고 다 봤지 계절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가봐 무기력한게 무기력한게 기분전환을 하자 기분전환을 하자 기분전환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 오빠도 무브병 알아요? 무브병이 뭐야? 무브병 태민이 무브 태민이 무브 태민이 무브 보고 병걸리는거구나 계속 보고싶은건가 무브가 계속 생각나고 태민이 무브 운동해 날씨 좋은데 그러게요 나는 근데 운동 밖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맨날 실내 운동만 하니까 내일 들으면서 치명적이게 하는거에요 모든 행동을 무브병 얘기하는거에요 무브병 얘기하는거에요 안녕 갈게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